우리 옥이 나와서, 이 옥 자매입니다. 우리 총신대 음악과 3학년인데 하나님 만나게 된 것, 왜 북한을 떠나온지를 잠시 얘기하면서 잔송도 하고 그렇게 잠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넘어오기 전에 7년간 군사복무를 하다가 탈령을 하게 된 탈병인입니다. 우리 북한으로 말하면 죽일 놈 사형 쓸지는 몰라도 제가 한국으로 와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다시 주님을 깨닫고 보니까 저는 사명만 바꿨을 뿐이지 다시 주님의 전사로 사명만 바꿨을 뿐 고독 주님의 전사로 태어난 주님의 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인민군 전 하사, 이 옥 인사드립니다. 제가 7년 동안 하다가 왔지만 만 2년 제가 더 복무를 해야 만기 제대가 됩니다. 횟수로 3년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탈령할 때는 하사 출신으로 탈령하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맞이하고 볼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4시간 밥 안 먹고 자지 않고 끝없을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단위당 시간 내에 짧게 기본 포인트만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참 부담스럽기 굳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이 간추려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저 영정무진 북한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몸이었지만 정말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그 순간 기적같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음껏 살아 숨 쉬며 또 주님의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세워서 주님을 중복해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을 탈령하게 된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보다 나의 무의식 속에서 북한에서 더 큰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마음속에 의존해왔던 어버이 수령님이 돌아가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안 갈지는 몰라도 그때는 제가 군사복무 도중이었고 군무를 서던 도중이었어요. 74년 7월 8일 날 오전 9시경 부대에서 지금 포천막에서 군무를 서던 도중인데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오늘 새벽 뜻밖에 소고하셨습니다. 어머 무슨 소리야? 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아나운서에 울먹울먹한 엘토살 베이스 깔린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TV, 매스컴 통해서 북한의 라진, 선봉군 소개할 때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보건하시죠? 958. 저를 비롯한 우리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죽어서 세대가 바뀌어도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깨닫고 보면 착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저의 직속 상관인 서대장 동지 사모님, 중대장 동지 사모님들이 저희 군부대 주변에 사택이 있어요. 부대에서 울려나오는 이 중앙방송 아나운서 소리를 듣자 바람으로 문을 박차고 신발도 못 신은 체로 단추도 못 차고 자락을 날리며 머리를 풀어놓고 수령님, 모이가 신단 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이 꿈입니까? 생십니까? 하면서 막 오열을 터뜨리면서 우리 버처막으로 막 뛰어들어온 거예요. 저희 정문 버처막 앞에 바로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하고 최고 사령관 동지 친필 소환이 내린 그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짜서 만든 구호판이 있습니다. 그걸 나서 올레쓸고 내레쓸고 하면서 오열을 터뜨린 거예요. 이것이 가면의 가상십니까? 막 가무라칠 것처럼. 아니, 저는 이 상황까지야 체험하면서 제가 몸 안 믿을 수가 없죠. 어머, 시련님 돌아가셨다고? 아니, 그분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었어? 그분도 죽는 사람이었어? 어머,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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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분명 아니야. 서서 막, 목락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청을 맨 차로 서서 어머, 어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다.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웃을 일이 아니랍니다. 저희 절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정말 당과 시령에게 충실했던 로 간부님들 시령님 속하신 후에 시령님 부르짖고 시령님만 찾으며 4일 동안, 나흘 동안, 저는 1일 동안 굶으면서 절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판막, 심장마벼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로 간부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전국 각지의 몇 백 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열사증이 수여됐습니다. 저에게는 최고 사령관 동지에 대한 충실성이 높았던 편으로 충실성 폐창을 하달받았습니다. 이 동문은 어버이 시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너메로 1번부터 8번까지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또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선생님들이었던지라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숨은 영웅들이라고 해요. 그 선생님들이, 교원들이 학생들의 후대교육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장래, 운명,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교원들에 대한 비중을 국가에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신작칙의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히 부모님들은 아주 거짓이해서 두 분 다 정말 당위시키는 대로 시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도 하던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벌써 아침에 딱 깨어나면 눈만 뜨면 먼저 일어나서 아빠,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고급 비례도처럼 만든 정성걸레 처상화 정성걸레를 들고 먼저 눈부터 짜게 되면 벽에 걸어놓은 시령님 지도자 정신 지도자 동지 처상화부터 정성껏 모십니다. 시령님 오늘도 시령님의 교시와 말씀대로 치없이 깨끗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과 같이 치를 다 갉아 내리는 거예요. 또 학교에 또 고장갑니다. 단체적으로 다 밝아오는 세 저국의 공산지 또 혁명가로 자란다는 노래를 집체적으로 하면서 딱 또 교실에 들어서면 수업 전에 또 한 30분 전에 위대한 시령님과 지도자 동지 고미한 독성교양 또 품모 따라 배우기 또 사상교양 사업을 또 합니다. 모든 과목 지도자 동지 오는 시절 시령님의 혁명교과서 몽땅 과목이 이런 것들이에요. 지우는 수학 교과서 암질라도 응용 문제 내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서 오늘도 오버이 시령님의 사죽지를 8개 건설했는데 옆에다 2개를 더 건설해 불러서 뭐 또 몇 개가 됩니까? 뭐 문제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저녁에 가서 잠자리에 자기 전에 또 아빠 엄마 시켓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또 오늘 시령님이 교시와 말씀대로 오고나지 않게 살았는가? 제대로 살았는가? 하루 생활을 비추고 합니다. 명상에 잠기죠. 그래서 또 그걸 딱 한 번 하고 나야 또 잠이 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북한 주민들이 아빠 엄마의 마음에서 와앙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 일과 스물 년 시간 프로그램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령 뭐 김일성, 김정일이가 너희는 나이를 하나님으로 모셔라 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자동으로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그런데 아 이거 좀 와이로우스입니까? 아이고 아 이거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 이거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아이고 알갔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첫째는 시령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친필교회 표창까지 받았어요. 제가 저로 말씀드린다면 아주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1당 100전사랍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은 살 수가 있었어요. 왜? 저는 친필표창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저는 신인받는 전사로 락인됩니다. 참 저희 정말 모든 생활에 이렇게 많은 용량을 도움을 받죠. 그런데 또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한 가지 또 상황이 있습니다. 아 왜 오게 되었나 설명을 못했네요. 그래도 수령님이 돌아가시니까 수령님이 살아야 나의 장래와 미래에 우리 모든 운명이 있는 것이지 수령님이 주시는 백을 먹고 타는 것이지 수령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두 나의 장래와 미래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고 생각되니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도한 겁니다. 왜 수령님이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수령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럴 방법이 없어 저도 아마 이젠 끝이 하고 절도했는가 봐요. 그런데 또 올 수밖에 없었던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들 아빠, 엄마, 두 부모님이 엄마는 50도 채 못했습니다. 아빠가 50이에요. 50이란 나이에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죽을둥 살둥 모르고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오셨던 저희 부모님들 낮에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하면 애들이 다 퇴근하면 그 다음에는 학교 노동자와 같았습니다. 밤잠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셨던 저희 부모님들 당만 돌아보다가 교원들 당에서 장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부대길 크지 말라 하지 말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앉아서 당에서 배급 하나를 안 내주니 나단 하나를 잡사보지 못하고 12일간 부었다 내렸다 부었다 내렸다 하다가 아사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알아보지도 못했던 저의 생들같은 부모님들을 굶어서 다 돌아보내시고 더구나 가슴 아픈 것은 저의 부모님들은 무덤조차도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단번에 여덟 명이 그 동네에서 떼죽음을 당했어요. 바로 그 전전 날 3일에 고쳐서 갓난 아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백운통이라는 곳에서는 30명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굶어서 아사로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가까운 근처에 노도나도 한 집에 두세 명씩 막 죽어나니까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덤을 너무 개수를 많이 만들다 나니까 이제는 하나 죽으면 깊은 산골까지 가서 묻어야 묻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힘이 나야 그것도 매고 가서 묻지요. 먹지 못해서 심덤데 모든 것이 다 귀찮죠. 그래서 지오는 농경지 넌밭에까지 와서 몰래 묻고 달아났습니다. 이것이 우회까지 순서가 되면서 위원회 당중앙견으로부터 무슨 그런 것이 내렸답니다. 기존에 있던 무덤까지 다 서평으로 밀어버리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이따가실 땐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단번에 시체 여덟구가 가만히 짝도 없어서 그 시턴 흥급석에 묻혀서 그 시거운 흥구동석에 묻히울 때 저는 이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너무나도 어깃만 치고 어디다 하세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 결국 당과 수령은 사실에게 이렇게 충실했던 우리 부모님들마저도 나날 하나를 먹이지 못해서 무덤도 없이 죽은 짐승마냥 짐승처럼 이렇게 구동석에 묻혀버리고 마는구나. 구비로 자동차 땅쿠 분열 행신대가 먼지를 일커며 밟고 다닙니다. 그것이 그것이 바로 북한에서 부르짖는 인간의 전원이라는 그 값이 바로 그만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북한 주민들의 현주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저럼 믿었던 수령님 돌아가시고 둘째로 그 불아기처럼 붙잡고 살았던 제 두 부모님 다 굶어서 무덤도 없이 묻혀버리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으면 죽고 해서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탈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죽을 각오를 해보신 분은 계신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집니다. 세상이 넉갈만에 보여요. 내가 평생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서대장 중대장 아이고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앉아서 그래서 앞에서 스포로게 경부에 똑바로 서십시오 뭐 어디 있십시오 하고 꾸짖고 지나가는 거 잘 짓거린다. 그 앞에서 연장 총 다 벗어놓고 연장 다 떼서 그 자리에 넣고 보적 보적 이탈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면서도 심정이 어떤 줄 압니까? 좋다. 가다가 총알이 박혀라. 나는 박히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니까 이렇게 만사 대평 무서운 거 하나도 없고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중국 덤문땅으로 오게 됐는데 바로 중국 덤문땅은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셔서 영정 거중을 졸업해서 상해 음악대국을 나오시고 67년도 북한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중국 덤문땅에는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삼촌 바로 아버지가 마디거든요. 그 밑에 삼촌 거머도 다 했습니다. 사촌 팔촌 십이좀까지 본토예요. 저희 덤문땅의 본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옛 친척들을 찾은 얘기를 옛 주소를 가지고 찾은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길어요. 아주 기적같이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다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옛 주소를 가지고 기적처럼 찾았어요. 제가 건너올 때 덤문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덤문과 남양 사이를 이어주는 남양 교두가 있습니다. 그 밑이 한 230m 정도 됩니다. 물살도 아주 깊고 빠릅니다. 제가 고기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꾀없이 넘어오다 보니까 제가 16살 난 남동생 금방 용양 실적 지금 한 삼단이 돼가지고 피달피달 겨우 걷는 애를 내가 치고 박고 막 때려서 끌고 온 애가 있었어요. 16살 난 남동생 하나 있었습니다. 죽어도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못 가겠다고 떡보치 겁니다. 막 벌명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끌려서 아기 다툼 하면서 제가 구까지 끌고 왔습니다. 겨우 두망강까지 그래서 구 밑으로 같이 덤보덩 뛰어들어서 어머나 정작 뛰어들고 보니까 얼마나 물살이 세고 끌렉 끌렉 올라 빠지는지 내 몸 추스리기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호적 호적 한 삼십분 동안 또 내려오면서 겨우 무태나가 내려와서 보니까 어머나 뒤따르던 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저의 남동생 그 차라리 물에 떠내려버릴 때 삼살동안 굶이지나 말고 강릉이 밥이라도 한굴은 많이 먹였을걸 밥도 하나도 먹이지 못하자 삼살이 꿀민체로 그 물속에 같이 힘써오는 것이 무슨 기력으로 무슨 힘으로 왔겠습니까 누나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물속으로 사무처내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 벌자인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면서 삼촌을 찾아가지고 버티지 않고 열흘 동안 제가 얼면서 살았습니다. 밥숟가락을 너무 떼지 못하니까 삼촌 엄마가 하얀 잎밥을 듬뿍 떠서 입에 달려주는데 정말 모래알 같아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하얀 잎밥이 눈앞에 보일 적마다 굶어들어가신 아빠 엄마 생각 강물에 흘러오는 동생 생각에 목이 매우고 가슴이 터져서 정말 버티지 않고 여름은 콤벨 눈물 꿀꺽 꿀꺽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친척은 친척이에요. 삼촌이 아이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카 이제부터 마냥 우리를 한 가족으로 의지하고 살아라. 네가 조카면 어떻게 내 친딸과 같은 거 제가 또 저를 위로를 해주느라고 아코디언을 한다고 아코디언 학원을 하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또 보러 먹고 보니까 먹고 먹고 입고 싶은 거 입으니까 또 이렇게 또 사는가 보다 하면서 소소히 이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꼭 1년 만에 저희 앞에 강물로 또 내려간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추울 추울 났어요. 꼭 1년 만에 동생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쭉 버려진 어깨 너무나도 달라진 막 성숙 변성에 들어가는 이 목소리 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학생 때 배웠던 그 남조선 선교사님 남조선 사람과 함께 나타난 겁니다. 그 남조선 선교사님과 함께 나타나가지고 저에게 난생 처음 보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말씀책을 막 배워보면서 누나 지금 빨리 예수님 용접해 지금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바로 나와 이 선교사님을 누나에게 보내주셨어 누나는 사병만 바꿨을 뿐이야 지난 날에는 이 도선에 총을 쥐고 김일성 김정일이를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이 도선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쥐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돼 사병만 바꿨을 뿐이야 하면서 저에게 막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 당신아 고맙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을게 제가 이랬겠습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난생 처음 드노 예수 크리스토 부활 디모대전서 막아보고 막 볼딱볼딱 뒤집 불나게 두지면서 야야야 누나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이 대처에 누나가 태어나기 전에 말씀으로 이렇게 비주셨대요 기떡 겁소리 말라 야 너 좀 삐또하니까 삐또랑 또라입니다 너 좀 삐또하니까 야 세살난 어린아이 앞에서 한번 그 소리 해보라고 누가 믿겠니 도대체 어 하도 친누나 앞에 와서 하도 얘기하니까 그러지 다 쓰는 남들 앞에 와서 그때 얘기 좀 하지 마라 우리 철수 선생 우리 어 이씨 가문 망신이니까 드러내 먹었네 그저 열불나게 정말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여 이 강박한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오름장같은 자매의 마음에 하나님 뜨끈 뜨끈 손이 하나님의 손이 따끈따끈 합디까 차가 없었댤까 어디쯤 을 넣어주십대까 이러면서 정말 무척이나 못나게 놀았으면 망정이죠 근데 어머나 선교사님이 얼마나 우리 북한말로 하면 진짜 역겹게 널더라고요 역겹게 그만큼 오지 말랬듯이 지독스럽게 와요 지독스럽게 하여튼 매일과 같이 아니 내가 옷이라도 바꿔 입으면 사람을 헷갈릴까봐 헷갈릴까봐 그러는지 옷도 안빠람지 똑같은 도래우찌 똑같은 국방사 호주한 옷을 매일과 같이 입고 와서 자매님 또 왔습니다 이러면 나타나가지고 제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듣거나 말거나 옆에서 떼떼죽 주문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란 대체 듣거나 말거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다섯 날 동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역겨워가지고요 아니 그런데 너무 듣거나 말거나 얘기를 하도 지나가는 훈련사리로 너무 똑같은 얘기 떠듣고 떠듣고 하니까 오지간한 건 기초적인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일과 같이 좌우가 매일같이 나타나서 자매노를 그냥 나를 사랑한대요 밤낮 낮이나 밤이나 나타나서 나를 사랑한대요 진짜 나를 사랑하면 옆에서 나타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북한 또 군인들 정신세계 아시지 않습니까 첫째로 미군 때려주길럼 둘째로 남조선 괴례도당 타도 대상이잖아요 세번째로 기독교 기독교는 약서 국가를 침입하기엔 침략의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는 완전히 우리와 타협을 못하는 타도 대상입니다 아 그래서 동훈아 마주사면 안되는데 당신은 동훈아 남조선 괴례인데다가 접하지 말아야 될 내 기독교까지 접하고 있으니 당신과 내가 이러고 있는 모습을 우리 보이브 스파이 누가 북한 사람 누가 보기라 하다면 나는 당장 이 자리에서 제가 탈령병 죄까지인데 죽고 죽고 또 죽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 말라고 제가 그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 하십니까 자기도 자기 걸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등을 또 밀어준대요 오늘도 또 어기한테 가서 또 이 말 전하라 저 말 전하라 다 여기다 해주신대요 아이고 진짜 나를 사랑하면 당신이 하나님한테 가서 제발 이 어기 위한다면 어기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제발 당신 바지까리에 좀 꼴락 붙잡고 놔주지 말라고 가서 제발 전하라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못하겠어요 진짜 치욕스럽고 너무 흉식한 말로 제가 못 오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죠 선교사님의 마지막에 진짜 피메친 말을 하는 저에게 제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자매님 우리가 이 땅에 못 만나더라도 저 천국 가서라도 꼭 만납시다 보아하니 자매님과 나는 분명 주님만의 인연이 있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금성과 테이프를 하나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제가 하루 수업을 하루에 수업을 끝마치면 저녁 6시가 되거든요 밤부터 하도 심심해서 주고 가신 그 테이프를 한번 심심해서 한번 들어보는데 그 테이프 속에 너무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익숙한 멜로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멜로디인가 했더니 아시죠? 얼마나 아프셨나 이 멜로디인데 어디서 분명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어디서 들었던가 생각하니까 우리 북한 무슨 영화의 주제가 멜로디하고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아니 C도 미화 차이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똑같은 멜로디도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멜로디는 제가 예수님 모를 때나 알 때나 저의 18번이랍니다 그런데 오는 날 남 얘기처럼만 들렸던 일이 저에게도 나타났습니다 95년 96년도만 하여도 탈북자들이 넘어가고 붙들려가고는 했지만 지금처럼 무리로 넘어가고 또 지금은 인권이 많이 보장돼가지고 막 도중에 때리고 그타고 이게 없잖아요 그때는 코는 안 깨갔어도 손바닥은 다 깨고 다녔어요 그리고 막 신문 도중에 사정없이 그타했습니다 막 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붙들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3월 14일 범인데 제가 붙들렸어요 학원 수업을 끊고 저녁 집에 와서 먹고 지금 자자고 10시 반이 되었는데 경찰 3명이 확 뛰어든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저희 친할머니 집에 어머나 누구세요? 왜 그러세요? 말할 새도 없어요 반창고를 입을 팍 막더니 뒤에 적사를 팍 채워가지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차로 허성대서 와보니까 더문시 공원국이라는 것을 제가 끌려갔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시 경찰청이나 경찰국이라거나 그런데 제가 끌려갔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신문을 봤다 보니까 내용인즉 제 옆 동네에 아코디언 학원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제 학원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학생을 뺏기다 보니까 저를 밀고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선생님과 저는 조선적 언니인데 저보다 두세 살 우위예요 저하고 같은 동업을 한다고 또 친구 사이입니다 제가 괜히 또 삼친한테 설거 본 일이 있으면 구원님한테 부르르 가서 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비밀이 없는 재질이라도 다 얘기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던 온이에요 교과서도 많이 주고받았고 구원이가 나를 밀고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를 독감방에 여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또 감옥에 가면 아니 그런 일은 없겠죠 여기 감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호평방 되는 그런 독감방이에요 문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 하나도 없어요 오직 네모 반듯한 콘크리트 벽에 옆에 철문 하나 쪽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갔다 놨다 하는데요 창문이라도 있으면 제가 현직 군인이었다고 뭐 홍길동이 돼서 달아나서 뭐 나가기라도 할까봐 그런지 문 한짝도 없는 그런 또 감방 저는 처음 봅니다 그런데다 저를 걸상에 앉히고 두 다리 다 묶고 두 팔 다 묶고 문을 걸고 나가면서 병사가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내일 날이 밝아서 오후 드시면 이 남양교들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제가 북한으로 이송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군법도 별로 비슷하리라고 봐요 저는 북한으로 이송되면 우리 북한 형제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청살이에요 단방의 청살입니다 저는 저국과 인민 당과 수령을 배반한 탈령죄로 저는 청살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는 크게 놀라거나 당황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의 삼촌, 고모, 가족들 있잖아요 나름대로 또 다 내 부자들입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공장을 받은 저의 삼촌이 공장장이고 또 고모부는 운행, 부행장이고 나름대로 부자들이에요 아니 이 하나밖에 없는 저 가 자기 가족 한 사람 끌려가는데 쉽게 내버려 둘 상 싶습니까? 나를 분명 구원해 주죠 그래서 참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두 시면 끌려가잖아요 바로 그 두 시간 전인 열두 시가 됐는데도 기다리는 삼촌, 고모 저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얼굴은 과사하고 삼촌, 고모는 얼굴 한쪽도 안 나타난 겁니다 어머나 모르는 걸까?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삼촌 집에서 와 할아버지 집에서 왔는데 일동, 사세대로 옆에 다 누르니 다 그 동네에 있습니다 어머 지금 오는 중일까?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똑딱똑딱 시간은 가는데 안 나타납니다 정례는 안 나타나요 야 그때 저희 심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풍통했을까 남도 아닌 그 가족들에게 내가 너무나도 초잘하게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 이 죽음이라는 두 글자 앞에 친척도 세상도 다 나를 외변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남은 것이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내 앞으로 한치 한치 다가가고 있어요 제가 끌려나갈 때 보니까 끌려나갈 때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둘까지 땀으로 흠뻑 다 젖어버렸어요 물밖에서 뒤집어서나 했습니다 시큼시큼한 땀대로 그렇게 하고 도구롭지만 밑에는 버릴 못 버릴 다 봐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요동을 치면서 얼마나 멋부림을 쳤는지 이렇게 정말 죽음밖에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이 순간 갑자기 저의 18번 멜로디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멜로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는 평소에 가사 한번 제대로 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두 번이나 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이 가사가 그때 동시에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이 멜로디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심정으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팔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처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오늘이 빛이 잣네 아하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하 영원토록 구원의 가물 넘치니 저는 사실 마지막까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더 좋아서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못 박힌 그 손과 발 하고 부르고 있는데 주의 눈앞에 갑자기 피어내시는 예수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다른 데가 아니고 제 생각에 꼭 이마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입니다 그 신으로 피부 위로 줄줄 흐르는 그 피어르는 마술 그 막 심장에 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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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도로 뿜어져 나는 거예요 어머나 깜짝 놀라서 눈을 또 보면 없어집니다 눈을 감으면 나타납니다 또 깜짝 놀라서 눈을 또 보면 없어집니다 저는 눈을 감은처럼 주의 눈앞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며 콩콩 두리시지도 못하고 내쉬지도 못하고 막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숨도 못 내쉬는 피 흘리시네 예수님 모습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부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나삼 살려주세요 나의 대로 끌려가면 죽어요 예수님을 살려주시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저희들처럼 걸어다니시는 인격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징하고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과도 같은 큰 깨달음이 맞습니다 어기야 너는 죄인이란다 어기야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단다 바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담가고 있단다 주님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인데 이 몸뚱이가 무엇인데 저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야만 하시는 그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 심장이 터져올 것만 같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죽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죽지 마세요 저에게 예수를 전하시키려고 왔던 저희 한국선교사님과 동생에게 못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토너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시키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인민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애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피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제가 돌을 가지고 가서 그 집 창문을 다 깨놓고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동공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욕이 납니다 하여튼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은 평소 이거 잘못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다 잘못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겁니다 어머나 2시가 되었나봐요 들어오더니 제게 묶였던 적세에 먼 것을 풀고 청탁으로 자동보청 아시죠? 뒤에 그 청과목으로 제 똥을 팍팍 밀면서 바깥으로 태모하는 겁니다 끌려 나오면서 보니까 저희들을 실으러 변방차 국경 경비대차가 뒤에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는 트럭 달린 차가 왔더라고요 저희들을 실으러 그런데 저는 혼자 독가망이 있어서 몰랐잖아요 끌려 나가면서 보니까 저 말고도 또 끌려 나가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3명이나 있는데요 그 끌려 나가는 모습들이 정말 사람 모습들이 아니에요 경찰들에게 너무나도 얻어맞고 터지고 해서 전부 핏탁지가 이것도 어색해 말린 데다가 머리 다 업그러지고 옷 다 다치 떼고 또 다리가 어떻게 잘못된지 절룩절룩 저는데다가 그런데도 사정없이 경찰들은 총으로 찌르고 막 까고 발로 고독차면서 개 태몰듯이 태몰고 나가더라고요 막 구불려서 발에 채워서 넘어지면서 흙먼지 팍팍 있는 그 땅바닥 속을 몇백이 뒹글면서 50도 넘은 그 아줌마들이 막 경찰들의 그 다리에 먼지 묻은 그 그둑발을 한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아저씨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저 땅하면 맞아 죽어요 나 저 땅하면 굶어 죽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죽을뚱살뚱 모르고 애굴복걸 하더라고요 한 아주머니는 너무 매닥이는지 경찰 한 명이 총탕을 팍 그 자리에서 자기 다리를 붙는다 팍 내리갔는데 아마 종수리 여기를 깠나 봐요 그 자리에서 꾹 하고 철도를 했는데 깨우지도 않고 죽은 듯이 쇼크먹은 그 아주머니 깨우지도 않고 다리 한 짝을 줄줄 트럭 가까이에 가서 1, 2, 3 하나, 2, 3 해서 확 올려 신는 겁니다 그거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야 나는 남보다 그래 22살이란 나의 조금 더 일찍 죽을 뿐 나는 저렇게 비참하게 맞으면서 쇼크까지 먹으며 저렇게 죽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머무려 칠까봐 뒤에 팔을 꽉 붙드는 겁니다 노세요 난 나 저를 거예요 화도 나고 맞고 싶지 않아서 저런 개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나 혼자 지금 오른다고는 오르지만 저는 그때야 실감했습니다 제 오른쪽 다리를 지금 트럭에 올려놓는데 야 이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막 놀랄 정도예요 다리가 막 안 올라가요 두 다리를 끌어서 지금 죽지암에 걸려졌는데 마음에는 죽음과 눈물 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제 왼쪽 다리 이것마저 올려놓으면 부르륵 차는 떠나겠지 차는 떠나면 이제 남양교들을 통과해서 우리 범부 평양으로 가겠구나 나는 지금 군사재판에 올라가지고 습한 군인들 앞에서 이제 청사를 맡겠구나 청아리 여기 박힐까 여기 박힐까 내가 이제 죽으면 누가 나를 땅에 묻어줄까 내가 땅에 누우면 하늘에 별이 보일까 달이 보일까 별난 생각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왼쪽 다리를 지금 겨우 올려놓는데 나는 가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음의 문턱을 빨리 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왼쪽 다리만 마저 올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하나라도 더 벌어보려고 왼쪽 다리를 올려놓으면 잘못 올려놓은 척하면서 신발을 뚝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려두면 신발을 또 뚝 떨어지고 시간을 벌어보려고요 무지 정말 본래처럼 보드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놓치겠습니까 차가 부르릉 시동을 걸고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똥이 벌 똥 벌 잠깐만 잠깐만 하면서 연락병 병사 한 명이 막 대는 겁니다 그러더니 님은 센서와 타시옵군앙 호조 너네 먼저 가라 저 조그만 소녀는 우리 극장님이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한 시간 위에 따라 보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나 그래서 차는 떠나고 저는 다시 극장동지방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용수에게 사용장으로 나가는 사용수에게 일분만 늦춰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에게 한 시간을 늦춰준다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한 시간 늦춰진다는 그 말을 듣자 바람으로 제가 지금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한 평안이 그때 임했습니다 저는 한 시간 늦춰진다는 말을 듣자 바람으로 갑자기 그 슬픔과 죽음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그 순간 나의 갑자기 제대로 온 것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한 시간이라는 시간은 나의 일생 맞잡이처럼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생 다시는 죽을 일이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 이 한 시간이라는 영탕을 살 것만 같은 기쁨과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매워서 그분이 과연 누군지 빨리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국장 동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장 동지가 뭘 물어보는지 내가 와 앉았는데 내가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 나는 뭘 대답할까 성의껏 기꺼이 대답해 드려야지 한마디가 아니라 열 마디 백 마디라도 정말 성의껏 대답하냐 내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뭘 물어보시나 나는 뭘 대답할까 눈길을 마주보다가 나도 모르게 밤새 치달리고 너무 정신적으로 유체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한 시간 늦춰지는 말 듣자 바람으로 뭘 물어볼까 나는 뭘 대답할까 듣다 그 자리에서 확 잠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도 어떻게 잠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국장 동지와 같이 눈길을 마주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주 거짓말처럼 잠들어버렸습니다 국장 동지와 후에 얘기하는 것이 내가 떠셔 그 뭐거나 했대요 그래서 막 깨우지도 못하고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잠들 때는 주위에 북적북적하고 사람도 끌려나가고 매 맞고 오후 2시였잖아요 제가 분명 어떤 인기척에 의해서 깨났거든요 인기척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반쪽 떠서 보니까 제 주위에 있던 사람 한 명도 없고 주위는 캄캄하고 창밖에 보니까 심심야밤이에요 저는 대뜸 깊은 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명 제 옆으로 뚜벅뚜벅뚜벅 오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익숙한 동작으로 앉아가지고 발과 팔에 묶었던 제 척사를 팍 열어가지고 제 발을 막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 세 살한 아이 아니면 아이 키 하나 모자란 사람 알고 어머나 놓으세요 나 여기다 내버려 두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느낌이 지금 있는데 누가 나를 좀 구원해주고 있다 나는 지금 풀려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다 했잖아요 나도 막 선식으로 헤드로로 막 막 끌려나갔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는 나갈 때 보니까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큰 담장이 있어요 담위로 막 세 사슬 이렇게 해놓고 그 정문 철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뒷걸목이에요 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결을 하나 건너가지고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차 다방입니다 조그만 방에 들어가가지고 저에게 생수를 한 잔 따라주는 겁니다 저는 그때야 그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그 어둠 속으로 내 팔목을 끌고 온 그 사람의 얼굴을 구제해봤습니다 어머나 보니까 오후에 저에게 한마디만 더 물어보고 한 시간 후에 따라 보내주신다던 도문시 공항 국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첫 마디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도 지금 못할 짓을 했잖아요 몰래 나를 구원해줬잖아요 손 차서 헐떡헐떡 나도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외로는지 모르겠어 너 딱 처음에 봤을 때 내 딸 같았대요 내가 생기면 자기 딸 같대요 지금 나이 몇 살이지? 스물두 살이요 야 내 딸도 지금 스물두 살이야 그 다음에 너도 살고 나도 살으려면 이 덤문 땅을 두고 뭐 긴 얘기하셨어요 이거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여기까지 듣자고 저는 여기까지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욱더 제 확신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그 국장님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이 국장님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그 배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국장님대로 저를 꼭 자신의 생김과 나이가 자기 친딸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님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고 친딸을 구원하는 심정으로 저를 그 밤에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국장님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로 저를 구원 거자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선교사님과 동생을 저에게 보내주셨지만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친 이 머리 바로 강팍했던 바로처럼 강팍했던 이 가슴을 뚫길 길이 없으니까 다시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독가방에 붙들리게 하시고 친척과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깨닫는 저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지는 저에게 주님이 기적을 통해서 저를 한순간에 용과 유혹의 구원함을 동시에 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는 지금 최근에 탈북인들이 6200명 1500명까지 와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 놀랍구나 우연으로 볼지는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의 시각으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 북한은 김일성 우상 정교입니다 북한은 바로 신앙입니다 저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는 수박 고달깁니다 저것은 김일성 정교며 우상 승배입니다 저것은 바로 저 김일성 정교 저것을 탑하고 통일시키실 분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저국의 통일은 북한과 남한이 대치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복음 통일을 이루시려고 탈북의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탈북인들을 저 동남아세와 유럽 모든 지역으로 제가 그것을 거쳐서 이것까지 불러내시고 불러내는 모든 과정들에 성경에 나는 불구름과 기둥구름을 구름기둥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처럼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심한 더 정말 훌륭한 체험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신대 청신대 이런 각곳에서 주님의 튼튼한 선봉대로 전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저 복음 세계선교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도파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세계선교로 나가는과 동시에 이 마음계 이 마음에 내 동족 내 민족 내 형제의 영원구원을 위한 그 마음의 기도를 품고 나가면 주님께서 통일은 보너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일의 겨두보로 통일의 선봉대로 예비시키고 저희들을 이곳까지 부르셔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복음 통일의 수레라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기도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 형제를 구원하는 심정으로 죽을 죽을 살똥 버리고 바로 돈처럼 이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에게 부르지셨던 이 모습으로 주님에게 부르지지면 주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음 통일의 저희들이 수레라면 여러분들은 튼튼한 기도의 원동력인 수레 박시가 되어서 저희와 함께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음 통일의 수레를 함께 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했던 그때를 정말 제가 기억하면서 지금은 사명을 바꿔서 주님의 자녀를 된 이 궁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감사의 영광을 올리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를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거짓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야 이 죄인다 영소 받을 수 있나요 벌레망도 못한 죄가 영소 받을 수 있나요 사절이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내 몸과 영원 같이 주를 위해 바칩니다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